뭐 하려고? 이, 열심히 포장해보는 거고 뭘로? 야, 니도 왔는 형! 또 딴 소리 하지? 오늘 뭐야? 걍 인물도 없고 눈치도 특이한 거... 아 됐고! 임무는 있어. 그거 뭐야? 임무는 내가 있는 거고. 자, 이게 뭐예요? 배운 돼지 스티커. 그러면 이건 뭐예요? 흑백돼지 스티커. 이, 그려. 그러면 우리가 구독자가 몇이요? 21만 넘었지. 이, 그려... 아 됐고! 스티커 포장 왜 하고 있냐고. 지가 포장 좀 해던가? 20만 이벤트로다가 나눔 좀 할라고. 그건 생각 잘했네. 근데 좀 좋은 거 드려야 되는 거 아냐? 나도 마음은 좋은 걸로다가 해드리고 싶은데 아 혼자 끊지 말고 얘기하라고 주머니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걸 해도 한 200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지 그래 뭐 작아도 성의를 보여야지 어떻게 드릴 건데? 이 상세 설명은 댓글에 구글 폼 주소 적을 거거든? 그걸로 응모해 오면 200분 추첨으로다가 보내드려야지 뭐 응모 조건 같은 거 있어? 에이 그런 건 없지 그냥 다 항상 감사드려요 덕분에 역하지 마시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